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단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좌우 앞뒤에 이렇게 인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승리하는 사명자가 됩시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럼요, 있으시겠죠 작년 10월 이맘때쯤 울산교육청에서 울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설문의 주제는 바로 학생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인가였습니다 어떠한 답변들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답변들 중에 모든 답변들을 모으고 모으고 한데 모으다 보니까 한결같이 놀랍게도 위로하는 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았던 말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고 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사랑해 이 세 가지 말이 울산의 학생들이 너무나도 듣고 싶어하는 가장 듣고 싶어하는 위로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들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인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또 누군가로부터 위로가 꼭 필요할 때가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 나를 찾아와주고 함께 해주고 또 상한 마음을 공감해주고 따뜻한 말로 건네준다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또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치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지쳐있는 심령 가운데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리고 사랑해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부활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감격하고 기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해소되지 않은, 해소되지 않은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너도 나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격스러웠지만 마음 한켠에는 실패와 죄책감으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고 해갈할 수 없는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도 결국 중요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심지어는 성경은 저주까지 하고 도망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은 늘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였다는, 부인하고 도망하였다는 그 실패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 삶 속에 마땅히 있어야 할 예수님의 자리에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큰 비어있는 공간이 생겨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그림이라고 묘사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채워져야 하는데 아무리 채우려고 노력해도 바른 것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부분 다른 어떠함으로 올바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함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 부분 그 부분을 여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삶의 여백을 해결하지 못한 채 다른 제자들과 다시 그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제자들은 자신의 일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였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일상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들이 자신의 실패와 또한 재책의 문제로 인해서 생긴 여백을 예수님이 아닌 일상으로 채우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의 여백 무너지고 흐트러지고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백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채워주시는데 특별히 사랑을 통하여서 채워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떠한 사랑일까요? 세 가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백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첫 번째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변함없으신 사랑입니다 아멘 본문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자에게 있어서 실패란 무엇일까요? 제자에게 있어서 실패란 무엇일까요? 바로 스승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이 가는 곳마다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할 뿐만 아니라 스승의 생각과 뜻을 같이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었던 그들은 스승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아니하고 함께하지 못한 채 심지어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하였습니다 제자로서도 실패하였던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오늘 그 날이 새어갈 그날에도 그들은 계속하여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어부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것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있고 소질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날 날이 새어갈 때 동안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임에도 스승을 따라가지 못한 실패 어부임에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 실패와 자조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경험하였던 그들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여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예수님은 마치 처음 만났을 때처럼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따스하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라고 하는 표현은 그저 단순하게 부르는 표현이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제자들과 함께 뒹굴고 또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모든 사역들 가운데 제자들을 향하여서 따뜻하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불렀던 표현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는 말은 너희가 지금 삶의 여백이 생겨서 그 여백 가운데 채우려고 하는 그 고기 잡는 것 채워졌느냐 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하실 때에 이전과는 다르게 차갑게 그리고 냉정하게 그리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그들을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신 줄 믿습니다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저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제자들이 그냥 아무 자격이 없어도 나아갔던 것처럼 그저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눈에 보이는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여백과 같이 공허하게 만들고 때로는 얼룩지게 만들지라도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변질되고 또 때로는 축소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반응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와 어려움 또 실패와 좌절과 또 죄책감의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의 실패 가운데도 여전히 손잡아 주시고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께 그저 우리는 나아가기만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채워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백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일으키시는 사랑입니다 아멘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여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지쳐있던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침 식사 조반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배반을 한 뒤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나서 아침 식사하는 그 장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차라리 꾸중이라도 해주셨으면 얘들아 내 말 맞지 너희가 나 다 부인한다고 했지라고 꾸중이라도 해주셨다면 어쩌면 자백할 수 있는 시간이나 마음의 짐이 덜어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아무런 대가나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의 피로를 채워 주십니다 이 장면을 베드로의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제자였던 우리가 너무 닮아있던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이 자리는 자신의 실패와 죄책감의 문제를 더 선명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기억이 떠오르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베리아 호수입니다 첫 번째는 장소인데요 예수님과 식사를 하던 이 조반을 놔두던 이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디베리아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는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베드로가 다 내 인생에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그 장소 이제는 실패의 장소로 변해버린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숯불입니다 숯불이라고 하는 헬러어는 안드라키아라고 하는 헬러어입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에서 단 두 번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떡을 떼고 조반을 나누었던 그 숯불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놀랍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였을 때 그 당시 날이 너무 추웠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 불이 바로 숯불 안드라키아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베드로는 아침 식사, 예수님과 하는 그 만찬 가운데 회복의 식사 가운데 숯불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전에 내가 주님을 배반하였던 그 마음과 그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르지는 않았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세 번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조반을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어떠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시지 않으시고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몇 번 물어보십니까? 세 번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였습니까? 세 번 부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답 가운데 그리고 이 질문 가운데 베드로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셨을 때에 17절에서 베드로가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 이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왜 선명하게 느끼도록 만들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베드로를 무너뜨리고 흐트려버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자격 없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그 크기는 얼마나 깊고 그 깊이는 얼마나 넓은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낱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바라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무너뜨리는 사랑이 아니라 죄로부터 실패와 죄책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으켜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베드로야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아 네가 생각하였던 이 실패의 장소 디베레아가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찾아온 사랑의 장소로 바뀌게 될 것이야 베드로야 이제 괜찮아 너가 실패라고 느꼈던 그 숯불 실패와 죄책감이 너무나도 느꼈던 그 실패의 숯불이 너와 함께 따뜻한 아침을 먹었던 사랑의 숯불로 바뀌게 될 것이야 베드로야 이제 진짜 괜찮아 너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하였던 이 실패의 고백이 다시 사랑을 확립하는 사랑의 고백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쓰러지고 때로는 무너져서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는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나의 나댐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새 힘주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보다 앞서는 마음을 잠시 잠깐 내려놓고 내 뜻과 힘과 자랑이 아님을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낮춰내고 깨어지게 될 때에 그분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살아나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으키시는 사랑으로 인생의 모든 여백을 채워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여백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걸어가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아멘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하나 아들아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대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랑으로 회복된 자에게 주님의 귀한 사명을 전하고 살아가도록 명령하십니다 이제 가서 너의 뜻이 아니라 너의 삶이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자는 분명히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받은 사랑을 기억하여서 그 사랑대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게 될 때에 어떻게 반응하게 될 때에 주님의 귀한 사역을 맡기실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사명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실패자의 인생에서 다시 주님의 사랑을 안고 품고 전하고 살아가는 사명자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모든 자들이 이제서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용서를 배우다 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을 베풀려면 먼저 사랑이신 그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사랑을 배우려면 먼저 사랑을 경험한 뒤 그대로 전달하면 된다 인내심을 기르려면 가장 값비싼 인내로 당신을 구원하시고 운명의 순간까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고 라고 당신을 용서하신 그분을 봐야만 한다 그럴 때 당신은 변화될 수 있고 실제로 변화된다 아멘 사랑한 여러분 베드로가 사랑을 회복하고 또 충만하여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충만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끝대로 그 뜻대로 서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단임 목사님의 남모를 고민들과 또 참 많은 노고를 많이 하고 계시고 장로님들도 그에 따라서 큰 수고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너무 잘해오신 것처럼 단임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귀중한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겸손하게 또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로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릴 때면 또 무너질 때면 지치고 낙심하여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면 다시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 걸어가시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어떤 누군가가 찾아와서 함께 해주고 또 일으켜주고 그 손을 꽉 잡아서 함께 걸어가 준다면 그만큼 큰 힘과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일으키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걸어가게 하시는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단임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 담긴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늘 힘과 위로가 되는 말이 있다면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와 기적은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손을 얹히고 가슴에 손을 얹히고 주님께서 내 상한 마음 지쳐있던 영혼 가운데 이렇게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마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이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예 주님,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너무 잘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더 오늘, 오늘보다 더 내일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삶의 여백을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 제목을 읽고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백이 생겨날 때마다 다른 것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쓰러지고 무너질 때마다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러한 믿음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같이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제되신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판에 잘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제자들과 같이 또한 베드로와 같이 무너지고 흐트러져서 정말로 삶의 여백을 통하여서 공허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변함없으신 사람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낭만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귀한 손길로 손을 꽉 잡아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약 가운데 귀한 삶을 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들을 통하여서 부도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산하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역사가 나의 자랑과 의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주님의 그 귀한 존귀하신 사랑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서 가득가득 흘러넘칠 수 있는 사랑하는 대형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점검하고 다시 결단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여서 흐트러져 있던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다시 한번 위로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변함없으신 사랑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는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사랑 사랑으로 여백을 채워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